안녕하세요. 숭실대학교 DCN 연구실에서 박사과정으로 클라우드 전체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이장원이라고 하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연구를 해서 하고 있는 여러 과제 내부 파트 중에 요즘 여러 개의 클러스터를 관리하는 것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시스템을 분산구조에서 시스템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소개를 하고자 발표 준비를 했습니다. 목차이고요. 전체 사전적인 기본적인 개념 먼저 설명을 하고 이 프로젝트를 처음에 할 때 저희가 생각했던 문제들을 언급을 드린 다음에 이 엘카스라는 로지컬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의 서비스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한 POC 데모 정도를 보이는 걸로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먼저 연구실 소개를 잠깐 하겠는데요. 저희는 디스트리비티 클라우드 앤 네트워크라는 이름의 클라우드랑 네트워크를 연구하는 연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오른쪽에 구조와 같은 전체 시스템을 개발하는 스타랩이라는 과제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과제의 목표는 전체 인프라 스트럭처, 즉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 인프라 스트럭처를 풀스텍 인프라 스트럭처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 본 발표에서 하는 내용은 이 과제 내에서 컨테이너 인프라를 관리하는 파트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저희의 생각들을 발표를 진행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본 연구실에서는 크게 클라우드랑 5G 플러스 6G 네트워크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프라 스트럭처 전체적인 디자인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성능의 이슈들이 발생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핸들링 할 건가에 대한 엑셀러레이션 그리고 요즘 이제 작년부터 대두되고 있던 서버리스 파트에서 이제 멀티클라우드 환경에서 서로 어떻게 상호 협력하는 액션을 수행할 것인가 즉 서버리스에서 이제 중요한 거가 큰 두 개가 이제 제로 스케일링이랑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이벤트들을 핸들링 할 수 있다는 점이 있는데 그런 다양한 이벤트들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상호작용할 것인가 뭐 그런 연구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실제 서비스들의 워크로드를 어떻게 잘 배치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그중에서 이제 실제 서비스에 실제 코반티스 세상에서 서비스인 파드를 파드 내에 이제 실제 뭐 캐시라든가 아니면 실제 프로세스의 뭔가 흐름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런 스테이트 프랑 워크로드를 어떻게 이전할 건가 그리고 요즘 또 AI가 이제 나오면서 전체 파이프라인이나 이런 실제 빅데이터 핸들링 같은 거가 요구되는데 그런 걸 이제 에메롭스 이제 시각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5G 플러스 6G 네트워크 쪽은 이제 저희가 이런 연구를 하다 하지만 결국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게 실제로는 이제 텔레콤 도메인에서의 이제 클라우드를 어떻게 만들까가 실제 목표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실제 5G 언더레인 네트워크에서 여러 논의되는 것 중에 저희는 SRV6랑 리습을 엮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실제 이제 엣지의 표준인 ETSI 표준인 MEC 환경에서 실제 이동성, 엔드투엔드 간의 이동성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핸들링 할 것인가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이제 오픈소스 활동들도 열심히 했었는데요. 저희는 이 쿠반티 세상이 이제 펼쳐지기 전에는 이제 ETSI의 NFB 만호 쪽 연구를 많이 했었고요. 그런 POC들을 이제 오픈스텍의 만호 프로젝트인 테커에서 여러 뭐 인터그레이션도 하고 기어 뭐 여러 참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제 실제 쿠반티스 빔이 이제 도입되어야 할 때 이 만호 시스템에서 쿠반티스 빔이 논의될 때 그런 걸 테커에서 어떻게 수용할 건가 그런 거를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서비스가 여러 인터페이스가 필요하다 보니까 실제 쿠반티스에서 직접적으로 보면 멀터스나 이런 거를 많이 활용해야 되는데 그런 걸 어떻게 이제 이 스크립트나 실제 만호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도 했었고 그리고 전체 만호 시스템 입장에서 빔의 여러 가지 이제 LCM들이 필요한데 요즘엔 뭐 업그레이드 같은 거 어떻게 할까 그런 것들을 이제 테커에서 했었습니다. 그런 거 관련해서 이제 선배분들이 18년도, 19년도에 관련 발표를 했었고 네 여기까지가 연구실 속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본론, 다시 본 발표로 넘어오면 현재 클라우드 구조는 크게 이제 클라우드랑 엣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엣지들은 이제 실제 표준에서는 이제 ETSI, MEC와 관련된 그런 표준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은 이 엣지의 수가 그렇게 많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 이유가 이제 아직 킬러 앱이나 완벽한 이제 프로덕션 레벨의 이제 시나리오가 아직 정립이 안 됐다고 안 되어서 아직 그 수가 증가는 하고 있지만 엄청 저희가 와닿을 정도로 엣지 수가 엄청 많이 생기고 있다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언젠가 그런 게 생기면은 저희 근방에 여러 벤더들이 여러 서비스, 실제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들이 엣지들을 엄청 늘릴 거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엄청 많이 생길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간단히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클라우드에서는 이제 엣지들을 관리하는 뭐 매니지먼트나 아니면 엄청 무거운 서비스들을 돌릴 수도 있고 엣지들은 이제 실제 디바이스 간의 인터랙션들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하이라이크리칼 구조의 실제 인프라는 여러 프로젝트 대표적으로 스타일링 엑스 같은 오프소스 프로젝트들이 있지만 결국에 어떠한 쿠버네티스 인프라로 현재 운영이 되고 바뀌고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 인프라 안을 이제 더 자세히 보시면은 여러 개 현재 멀티 클라우드 환경 내에서 멀티 리전 혹은 다양한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이런 환경에서 어떠한 서비스의 인프라를 구성하게 되고요. 가까이 이 오른쪽에 얘는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혼합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구조를 간단히 그린 겁니다. 그래서 리전과 존을 통해서 배치된 이제 VM들을 구성해서 쿠버네티스를 올리고 어떠한 서비스들이 이제 MSA 구조로 파드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 메시지라는 기술을 통해서 클러스터 간의 이제 인터렉션이 LB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밖의 이제 트래픽 같은 것도 다 서비스 메시를 통해서 현재 핸들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클러스터를 만들 때는 이제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스텝이 실제로 필요합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처음에 셋업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 실제 들어가는 미드웨어 같은 것도 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진짜로 이제 클러스터가 완성이 되면 실제 서비스 워크로드들을 올리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셋업 할 때는 뭐 여러 가지 인슬레이션 옵션이 있을 수 있고 여러 필수적인 컴포넌트들을 어떻게 할 건지도 정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이제 프로바이더 실제 클라우드 프로바이더의 메인 컴포넌트인 이 클라우드 컨트롤러 매니저를 어떻게 핸들링 할 건가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미드웨어에 해당할 수 있는 네트워킹 파트들도 네트워킹 파트나 스토리지 파트나 그 밖의 여러 가지도 어떻게 할지가 매우 많은 고려사항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의 이 클러스터를 만드는 데도 이런 스텝이 필요한데 실제 저희 지금 환경을 보면은 엄청 많은 클러스터를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지금 현재 오픈소스 진영에서는 저희가 이제 연구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기본적으로 이 모든 것을 리소스화하는 즉 메타데이터화하는 그런 프로젝트들로 이제 구성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렌처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큐브시그에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 클러스터 API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또 추가적으로 이런 게 결국 다 리소스화 되다 보니까 이 CICD나 결국 예전에 페더레이션 같은 개념 그리고 결국 이게 프로파게이션을 하는 건데 이거를 다 관리하는 거를 현재는 다 GitHub를 쓰고 있으니까 다 GitHub로 하겠다 이런 메커니즘으로 현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다 제가 이제 해본 제 입장에서는 렌처가 오픈소스 진영에서 많은 피처들을 최대한 뭔가 디자인하고 제안하고 있는 프로젝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문제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문제인데 이제 이런 다양한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실제 서비스 프로바이더 입장에서 보면은 아직도 쿠버네티스 서비스 환경을 구성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어떠한 환경을 만들고 싶다든가 서비스를 뭔가 어떤 지역에 런칭을 하고 싶다고 요청을 하고자 한다면 결국 어떤 중간자의 실질적인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어떤 상호작용이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쿠버네티스가 결국 핫해지고 많은 이제 익스텐션이 일어나는 이유가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두 가지의 큰 요인이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추상화를 잘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동화를 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쿠버네티스 세상에서 근데 그런 것들을 하고자 하면 결국에는 이 오퍼레이터 다음 스텝 이 일부분들을 최대한 개입이 없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아직 그런 게 잘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픈소스의 장점이자 약점이라고 보고 있는데 어떠한 타겟 혹은 어떤 골을 정하면은 엄청 빠르게 잘 나갑니다. 근데 이 각각이 다 꼴로 쪼개져 있다 보니까 각 프로젝트를 융화해서 뭔가 진짜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이게 엄청난 뭔가 중간에 이슈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저희가 이런 프로젝트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근데 그 또 확장하려고 하다 보면은 각각 이제 구조도 다르고 어떤 굴러가는 메커니즘이 다르기 때문에 확장하는 방법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멀티클라우드 환경에서 클러서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멀티테넌시 관점과 실제 워크로드를 배포했을 때 이 클러서들을 쪼개서 사용하는 뭔가 그런 개념이 아직 완벽히 뭔가 엄청 매끄러운 그런 거를 피처들이 아직 많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렌처를 예를 들자면 결국 요즘 하고 있는 렌처나 이런 대표적인 거에서 지원하는 정도는 그냥 네임스페이스가 있고 뭐 쿼터가 있고 쿼터 핸들링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뭐 이런 느낌인데 그런 것보다는 더 뭔가 디테일한 뭔가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서비스 프로바이더 입장에서 봤을 때도 더 그런 것보다는 뭔가 유동적인 뭔가 추상화 개념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연구에서는 이런 쪼개는 과정을 하나의 로지컬 클러스터라는 개념으로 정의를 해서 이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본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엘카스라는 이름으로 저희를 정의를 했는데 로지컬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에저 서비스라는 뜻입니다. 크게 이제 세 개의 파트로 구성을 지금 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이제 저희의 메인 중추인 엘카스 파트 그리고 실제 이제 클러스터를 만드는 부분인 이제 파트인 클러스터 API를 저희는 사용하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워크로드 매니지먼트나 실제 클러스터 안에서 벌어지는 어떠한 관리들은 이제 엠코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엠코는 이제 엣지 멀티 클러스터 오케스트레이터라는 리눅스 파운데이션 네트워킹에 소속되어 있는 프로젝트이고요. 저희가 이제 이 엠코를 선택한 이유는 이제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현재 워크로드 매니지먼트 하면은 결국 프로파게이션에 대한 얘기고 결국 그 방법은 레이블에 의한 프로파게이션이 약간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보이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제 저희가 하나의 클러스터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면 스케줄링 일어나고 뭐 필터링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나는데 어 클러스터들 간에 프로파게이션을 할 때는 그런 생각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엠코에는 그런 뭔가 생각이 많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멀티플 네트워크 매니지먼트는 이제 실제 클러스터 내에서 다양한 버추얼 네트워크를 만들거나 아니면 어쨌든 워크로드가 여러 개의 인터페이스를 갖는 그런 논리를 정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이미 되어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선택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모듈 베이스드의 확장성입니다. 어 이제 이 프로젝트는 다 모든 게 다 마이크로 서비스화된 모듈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라이브하게 새로운 모듈을 올리고 어떠한 새로운 추상화를 주입하고 그런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뭔가 쉽게 말씀드리면 갖고 놀기 편해가지고 엠코를 쓰는 것도 괜찮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엘카스가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보다 더 추상화된 어떤 리소스를 통해서 이 실제 클러스터 API의 엄청 디테일한 옵션들이나 그런 것들을 수정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어떠한 내가 어떤 에어리어에서 서비스를 하고자 할 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추상화해서 그런 거를 뒷단에 보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 일련의 과정들이 자동화되어야 되고 그 실제 관리되고 있는 클러스터나 워크로드들을 이제 다 관리하는 것들이 다 자동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클러스 API의 엠코어 위에서 이제 동작을 수행시키고요. 그리고 이제 엘카스가 이제 하는 여러 피처들은 이제 데이제루에서 데이투의 이제 전체적인 거를 이제 관리하는 것 그리고 현재 멀티클라우드 이제 환경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다양한 클라우드들을 하나의 어떤 일반화된 리소스로 핸들링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리소스들을 현재 기독스 방식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독스를 이제 반영하는 것 그리고 다양한 이제 프로바이더 사이에서 이제 벌어지는 여러 옵션 고려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최대한 일반화해서 오퍼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런 것이 이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히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건 이제 크게 이제 굵게 표시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종 목표는 이 엘카스 시스템의 최종 목표는 실제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어떤 서비스를 어떤 지역에 런칭하고 싶다고 했을 때 바로 어느 시점 이후로 서비스가 바로 가능한 것. 그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매니징하는 부분은 현재 렌처나 클러스 API나 자체의 자기 엔진을 통해서 어떤 간단한 헬스 모니터링이랑 렌처 같은 경우는 여러 LCM 피처들이 있는데 저희도 이와 유사하게 비슷한 피처 플러스 AI 기반의 뭐 그런 모니터링 그런 것도 이제 다른 학생들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멀티클러스터 환경에서 워크로드를 배포할 때 단순히 레이블 기반의 뭔가 프로파게이션이 아니라 실제 저희의 그 그냥 원래 쿠버네티스의 스케줄러 관점처럼 스케줄링을 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추가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이제 저희 연구 여러 가지 주제 중에 말씀드렸던 이제 스테이트풀 워크로드 매니지먼트 즉 실제 프로세스 쿠버네티스 세상에서 파드는 결국 스테이트레스한 파드 즉 DBE의 모든 것이 있고 이게 당장 롤링 업데이트 되거나 뭐 해가지고 죽어도 상관이 없다. 왜냐? HA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파드 내의 어떤 캐시나 어떤 프로세스 상태 자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넘기는 스트리밍이 그대로 유지해서 넘긴다거나 그런 것들 그런 것이 가능하게 하는 게 이제 스테이플 워크로드 매니지먼트 피처입니다. 그리고 이제 게이트웨이의 서비스 셋업은 이제 서비스 레디 상태가 돼야 되다 보니까 실제 배포된 워크로드가 인그레스나 혹은 어떠한 외부의 어떤 매개체들과 이제 바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에서는 아직 매뉴얼하게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동으로 디스커버리 해서 필요한 것들을 자동으로 이제 가져온 다음에 인그레스에 올려서 바로 서비스가 접속이 되게 하는 그런 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의 시나리오입니다. 이제 실제 엘카시 시스템에서 멀티프 클러스터를 만들 때 이 로지컬 클러스터라는 어떠한 명세서를 통해서 엘카시 시스템에 주입을 하게 됩니다. 이 로지컬 클러스터라는 명세서 즉 이 엘카시 시스템 내에서 모든 리소스는 쿠버네티스의 커스텀 리소스를 활용한 실제 쿠버네티스 세상에서 바로 사용 가능한 리소스를 말하는 거고요. 이러한 매니피스트들을 내가 어떤 지역에 이러한 클러스터가 필요하고 이러한 서비스가 필요하고 이런 거나 바로 서비스 할 수 있게 해줘 라고 요청을 하면 엘카시 시스템 그리고 클러스터 API 그리고 워크로드 오크스터를 통해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각각에 있는 사이트들의 클러스터가 올라가고 미들웨어가 올라가고 워크로드가 올라가서 서비스가 가능하게 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이미 구성한 로지컬 클러스터라는 곳에서 내가 새로운 지역에 서비스를 더 하고 싶어 라고 요청을 하면 이 명세서에 하나의 새로운 클러스터를 추가하면 됩니다. 어떤 지역에 내가 필요해 라고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바로 그 앞의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클러스터를 배포하고 워크로드를 동일하게 배포하고 서비스를 준비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앞선 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클러스터 내부의 어떤 고려사항을 내가 바꾸고 싶다든가 그런 거 했을 때 이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엘카스 시스템이 이걸 핸들링을 하는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컴포넌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원래 구조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엘카스 시스템에 크게 엘카스 컨트롤 플레임 프로바이더랑 로지컬 클러스터 프로바이더가 있고요. 엘카스 컨트롤 플레임 프로바이더는 로지컬 클러스터 프로바이더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로지컬 클러스터 프로바이더는 이 실제 인텐트가 이제 주입된 이 리소스를 핸들링하는 파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실제 이 리소스가 아직 쿠버네티스가 실제 오퍼레이션 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추상화된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기독스나 이런 데서 자료를 땡겨와야 되고 이거를 이제 해석해야 되고 실제 카피 클러스터 API에 맞는 리소스로 변환되어야 되고 그런 일련의 작업들을 수행합니다. 로지컬 클러스터 컨트롤 플레이는 이 과정을 통해서 실제 생성된 클러스터나 다양한 워크로드나 이런 모든 것들의 LCM들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엘카스 시스템에서는 크게 네 개의 리소스를 정의했고요. 로지컬 클러스터 하나의 어떤 서비스 단위인 로지컬 클러스터 그리고 그 안에 소속되어 있는 클러스터 그리고 그 클러스터의 어떤 템플릿 이미 정의된 템플릿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클러스터가 이미 오퍼레이터가 이미 만들어낸 예를 들어서 내가 오픈셋 기반의 어떤 중급 정도의 클러스터가 이미 로지컬 클러스터 카탈로그에 이미 정의되어 있으면 클러스터는 클러스터 카탈로그를 통해서 바로 클러스터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여러가지 부속품들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픈셋을 쓸 수도 있고 AWS를 쓸 수도 있고 또 그 안에 옵션들이 바뀔 수 있고 그리고 네트워크를 칼리콜을 쓸 수도 있고 플래너를 쓸 수도 있고 여러가지 쓸 수도 있고 실제 서비스를 어떤 걸 올리고 싶다 이런 것들이 모든 게 다 부속품인데 그런 것들을 저희는 인프라스트럭처 프로파일이라는 하나의 일반화된 리소스로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시입니다. 실제 클러스터는 크게 4개의 파트로 이제 구성이 되고요. 어떤 지역에 실제 할 건지 그거를 리전과 존의 레이블로 이제 핸들링을 하고 실제 인프라스트럭처를 어떤 걸 쓸 건지 네트워크를 어떤 걸 쓸 건지 그리고 실제 서비스를 어떤 걸 올릴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한 정의입니다. 각각의 실제 구성들은 프로파일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제 클러스터 로지컬 클러 오른쪽에 이제 큰 로지컬 클러스터라는 것은 여러 개의 클러스터를 통해서 이제 구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앞서 보여드렸던 클러스터 혹은 클러스터 카탈로그 즉 오퍼레이터 중간에 잘 알고 있는 중간에 오퍼레이터가 사전 정의한 클러스터 카탈로그를 통해서 어떠한 서비스 리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제 인프라스트럭 프로파일 리소스이고요. 실제 이 부속품들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실제 부속품은 이제 어떤 리소스를 정의하는 파트이고 이게 어떤 타입인지 그리고 어디서 가져올 건지 그리고 이 실제 옵션들이 이제 내부적으로 이게 템플릿이다 보니까 그 안에 여러 가지 옵션들이 바뀔 수 있는데 그 옵션들을 어떻게 조정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대표적으로 4개를 가져왔고요. 첫 번째 이제 파란색 박스는 실제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어떤 프로바이더를 사용할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예시는 이제 오픈 스택을 사용하고 이 오픈 스택에 어떠한 옵션들을 이제 어떠한 플레이버나 어떠한 몇 개를 쓰겠다 이런 얘기 그런 얘기가 있고 이제 실제 네트워킹 파트는 이제 칼리콜을 써야 되는데 어떠한 IP 대역을 쓸 건지 이제 클러스터 API 실제 템플릿은 어떤 거를 기반으로 할 건지 이 버전도 있어서 이 버전을 기반해서 이 실제 기터브 거기서 다 땡겨서 이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모니터링 같은 뭐 다양한 미들이어나 실제 어플리케이션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위와 같이 이제 어디서 땡겨올 수도 있고 그 안에 컨피규레이션이 바뀔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랑 실제 볼륨 마운트 같은 걸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간단한 정의만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다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데모 잠깐 POC 데모 정도 잠깐 보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데모는 이제 처음에 이 로지컬 클러스터라는 메타데이터를 활용해서 전체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오픈 스택의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실제 미디어웨어 중에 그냥 간단하게 플래널 CNI를 자동으로 배포하는 그런 시나리오 데모를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 이제 앞서 보여드렸던 이제 하나의 로지컬 클러스터라는 리소스 구조이고요. 이 클러스터 리소스 내에 있는 클러스터들은 이 오른쪽에 있는 클러스터 카탈로그 앞서 말씀드렸던 사전에 정의된 어떠한 하나의 클러스터 카탈로그를 사용해서 이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프로파일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왼쪽이 이제 실제 저희가 만들고 있는 컨트롤러를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데모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앞서 보여드렸던 이제 로지컬 클러스터를 이제 배포를 해서 전체 이제 오픈 스택의 이제 하달이 되는 거고요. 네 이 전체의 그냥 이 명령어는 이제 기존의 이제 클러스터 API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냥 커맨드를 이용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면은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오픈 스택의 당연히 이제 클러스터 API를 사용하기 때문에 자동이 될 것이고 이 부분은 이제 엠코 쪽의 이제 영역입니다. 이제 엠코 이제 엠코를 이제 관리하고 있는 AMコンプ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주고 있는 데시보드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엠코에 이제 자동으로 레지스트레이션이 로지컬 클러스터가 구성돼서 레지스트레이션이 되고 그리고 관련된 워크로드들이 이 엠코를 통해서 자동으로 이제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이제 이 예시에서는 이제 단순히 플래널 CNI가 자동으로 어플라이 되겠고요. 네. 그래서 네. 그런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상 데모 마치겠습니다. 네. 발표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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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